안녕하세요 골코맘이에요. 오늘은 호주에서 촬영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비스 받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거짓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응. 네, 대단해. 대단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 기술에 왔어요 보이죠? 여기 아직도 안 왔어요 네 한국 기술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뭐 말하나요? 아, 제가 이름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아, 오케이. 네. 네, 거의 2개월 정도 네, 그래서 에콘이 생기고 에콘이 생기고 안전해? 아니, 안전해, 안전해 에콘이 생기고 에콘이 생기고 에콘이 생기고 에콘이 생기고 에콘이 생기고 이 세탭이 생기고 우리가 잘 모른다 그냥 대응할 수 있어 9시 30분.. 아, 그래.. 이 시간이 좀 더 빨리 되네.. 괜찮아요 그래서 나 좀 surprise.. 오.. 뭐.. 바로 여행을 맞추어.. 아마 그냥 저쪽으로 바로 또 도착할 수 있을까? 네.. 그래서 지금 똑같은 곳에 앉아서.. 네.. 그냥 이렇게 Krank을 똑같이.. 어.. 그럼.. 아..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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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차량이 불가능하니까 날씨가 불가능하지만 이해하지 못했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도 이렇게 하루가 지났네요 서비스 센터를 와가지고요 서비스 센터 아침에 9시 반에 와가지고 차를 맡긴 거예요 차를 맡겨서 뭐가 고장 났는지 아까 전에 체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차를 레이브하고 여기에 가는 거예요 레이브하고 간 다음에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됐는지 보고 이 친구들이 싹 점검을 해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1시 반에 픽업을 집으로 다시 온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같이 조이 아저씨랑 같이 왔잖아요 아저씨랑 왔는데 이제 이거는 넥스트 위키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았으니 부품을 오더를 했대요 그래서 멜번에 있는 회사에서 보내줄거니 그때 도착하면 전화를 할게 또 차를 리브해서 다시 고치고 너를 가져갈 수 있게 해줄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요 호주 서비스가 그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화를 내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생각하고 아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살아야지 이게 지금 왜? 라고 얘기를 하면 호주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부들이 오시면 되게 놀라시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아니 왜? 놔뒀으면 하루를 놔뒀는데 왜 안 고쳐? 그럼 체크업만 하고 다시 차를 주고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가 뭐 인원이 많고 서비스가 좀 올 것 같은데 이런 이런 일은 아주 다반사에요 그냥 그렇구나 우리는 이제 서로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하루가 이제 또 간 거예요 아 내가 우리 하루를 또 이렇게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셔서 지내셔야지 호주 생활이 되시는 거예요 오케이 참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하고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어떻게 고칠 건지 또 부품이 와서 또 얼마나 걸릴 건지 또 인기가 나오겠죠 또 하루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침에 차를 놓고 다시 이제 간 다음에 서비스 차량으로 다시 집에 데려다 주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보는데 대해서 다시 픽업해 주고 뭐 이런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일상인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또 이 편에서 어떻게 고치는지 과정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